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 번 먹어볼게요 고춧가루 아름다운 초코 눈부는 가장 흥분입니다. 아.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렇게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잘생겼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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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,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아이스크림이 정말 맛있었어요. 저는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.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치즈가 너무 좋네요!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. 저는 그치에 또 베어 크림을 이거지 갖고싶어요 노릇노릇이 더 기름도 많아요 아무것도 안 매우 맛있네요 너무 잘하는거 считается 여기까지! 바삭바삭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! 고기의 사람들은 그냥 preferences 맛은 삼겹살을 사랑하게 할 수 있어요 ㅋㅋ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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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